그렇게 신문마다 방송마다 나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떠들어 대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뭡니까 할배 입 좀 다듬고 다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가 뭐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고 똑부러지는 이야기를 잘하는 대전에서 활동하는 김소연 변호사가 페이스북에서 화가 나 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만 한 소리 전문 종인할배 리준석 구하기 나도 얘기 발끈한 겁니다. 아니 당신이 이준석이 공천 줄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이야기죠. 이준석이 지금 나오면 다음에 나오면 국회의원 되겠냐에 그렇지 않아도 뭡니까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친구가 그렇게 막장 드라마를 사람들한테 깊이 인식을 시켰는데 이준석을 공천하면 당연히 노원그룹 민주당 쪽이 갖게 되겠죠. 성상남 무고 피의자 이준석을 2024년 노원병의 공천주라고 벌써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할배 여전하군요. 그런데 할배 그런 일 없을 겁니다. 그냥 정치인생 마감이에요. 이준석이는 이준석 당대표 체제에서 치뤄진 지난 지방선거 때 같은 지역 3회 공천 받고 낙선한 자들은 전부 공천 받을 수 없게 룰을 만들어서 실제 적용했습니다. 이준석발 최재형 혁신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재의 발언이 나왔고 특히 손수조 등 할배 친화적 청전 정치의 호소인들이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이준석은 노원구 병에서 마이너스 3선인데 설마 당이 달라져 상관없다거나 지역구 분할이 이루어져서 같은 지역구로 치지 않는다거나 등등 핑계를 대리는 것은 아니겠죠. 다행히 무고는 성범죄 영역에 들어가지 않으니 취업 제한이 많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제 생각에 준석이는 그 좋아하는 택시 운전이나 하는 것이 적질한 듯 사료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김종인 씨 1940년째 김종인 씨가 이준석 2024년에 노원 공천 가능성 이런 헛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세파란 뭐죠 젊은 변호사한테 욕을 쳐받는 겁니다. 국회 진출 못하면 정치인생 마감 정치인생 마감해야 되죠. 김종인 이준석 2024년 총선 때 국회의원 진출 못하면 정치인생 마감해야 된다. 그 뒤에 말은 옳은 말이네요. 수도권서 한석이라도 더 얻어야겠다 생각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국녀지책이라도 공천 안 할 수 없을 것이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영감이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준석이 나와도 될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우호적인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던 그런 노원구 병에서도 다 패배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준석이 이런 공천을 받게 되면 선거부정을 덮은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거 이런 일어나가지고 아마 공격을 할 겁니다. 노원구 병에는 그래도 중산전쟁에서는 여러분들 비교적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 거라고 봅니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죠. 2024년을 지금 전망하는 걸 보니까 거의 점쟁이 수준 같습니다. 2024년에 국회 진출이 가능해지면 정치적으로 소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불가능해질 것 같으면 정치 인생이 그것으로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벌써 정치 인생이 마감됐지 않습니까 이 기사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기사가 문화일보 기사입니다. 문화일보의 이름 이례적으로 60명의 여러분들 댓글을 남겼습니다. 댓글 가운데 이준석을 옹호하는 댓글은 거의 없습니다. 동키님 보시기 바랍니다. 교활한 할배 머리가 달렸으면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돼지개라서 마상 준석이를 찍을 것 같습니까 이게 74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입니다. 술자님이 야 이 사람아 노원 구민들은 성상납법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한심한 사람 같으니 오돌이님 이 영감이 어째 됐나 어디라도 끼워보려고 애를 쓴다 이준석이는 끝났다 영감아 성상납이라고 아는 카나 국회의원 되면 얼마나 해먹겠노 꿈도 꾸지 마시기만 택도 없습니다. 순둥이님입니다. 그리운님은 할배 능력도 안 되고 정무 능력도 간 자가 누가 누굴 챙기는 건지 정계 화석된 지 오래된 일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귀 따갑습니다. 준석이는 매장입니다. 끝났습니다. 이런 여러분들 댓글이 60개가 달린 겁니다.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여론조사 산속에 그건 당신 소망일 뿐이고 자폭대장 준석이와 유승민의 정치생명은 끝이 난 겁니다. 더 이상 쏟을 국민이 없으니 유승민과 이준석 차라리 진로를 민주당 쪽으로 바꾸기 원합니다. 대롬님은 김종인 씨 어이없는 소리 마시고 물러가시기 바랍니다. 노망 들었습니까 욕먹지 말고 때를 분별하고 조용하게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준석이 징그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도 제 사적인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문화일보의 여러분들 이례적으로 60명이 댓글을 남겼기 때문에 저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보니까 60명 거의 전부가 뭡니까 이준석을 질타하는 내용이네요. 이번에 학을 뗀 것 같아요. 구루마님 상계동에서는 준석이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저는 웃고 갑니다. 창국님은 먹어서 하는 소리는 집에 가서 할멈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찌그릴띠가 되었습니다. 16명이 이러면 찬성이고 한 명도 반대가 없으니까 kka님은 할배는 영민함이 있네 민주당 공천받을 것을 어찌 알고 얘기하는지 참 궁금하다 kka 전부가 도배입니다. j님은 참 딱한 게 자기들의 구명줄을 이미 폭망한 준석이를 착각하고 매달린 불쌍한 정치 건달들입니다. 미 씨 김 씨 욕이 고프신지 가족들도 있을 건데 이런 게 사람들이 좀 격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여론이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는 다 지금 만드는 것이 역력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사람들의 시간 내가 직접 댓글을 다는 거지 않습니까 틀린 말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공병호 tv에서 설문조사를 해봤지 않습니까 8일 전에 7만 7천명이 참가해 가지고 앞으로 이준석이 정치를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94%가 재개가 불가능할 것이다 다수가 믿는 것이 항상 옳은 일은 아니지만 이번에 자기 정치적 행보는 물론이고 재개할 수 있는 퇴로까지 다 불태워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냥 보통 시민들은 이준석의 뱃속을 본 겁니다. 뱃속을. 그 인간의 본질을 5차 가처분까지 안 했더라도 사람들은 아직 사람이 젊으니까 그렇게 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 있었을 겁니다. 5차 철 예를 들면 곡사보 쏘듯이 가처분 신청을 때리는 걸 보고 야 저거는 완전히 사람이 사람이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본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이 종슬님은 83세 친모를 검사받으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별거 가지고 아침에 그거 하지만 참 나잇값들 좀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잇값이란 게 별게 있습니까 보통 시민들의 그런 상식이나 이런 부분에 좀 맞는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염장지르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cassero theirESS 당신 사회pable 내가 행동을 꿈꾸 미 Netz 당신 하나님 16 example 사랑하는게 이건 여러분 나잇값이를 이것enas 하나님 !". 여러분들